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4일 오전 6시 17분쯤 경비원 A씨가 학교 측 방침에 따라 철제 정문을 열다가 경첩 부분이 파손되면서 철제 교문에 깔려 변을 당했습니다. A씨는 인근 행인의 도움으로 철문 아래에서 빠져나왔으나 결국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관 노동당국은 사고 10여 분 전 한 여성이 해당 철문을 거세게 흔드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여성은 학교 운동장에 운동하러 왔다가 문이 잠겨있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충격으로 경첩 부분이 파손돼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 등은 이와 별개로 평소 학교 시설물 관리 문제도 조사하고 있는데요. 학교 측은 해당 철문은 1999년 개교 이후 보수된 적은 없었지만 육안으로 녹이나 균열 등을 확인해왔고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노동당국은 경비 용역업체 대표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충북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철제 출입문 안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기상캐스터